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그 로고송의 마지막 문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영화가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을 좀 더 성찰적으로 되짚어볼 수도 있고 환상적으로 즐겁고 약간 그런 판타지 가득하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진영씨가 오늘 컨셉이 노란 병아리와 아름다운 분홍 홍학이네요 동물농장 케미라고 유익한 영화 정보 부탁합니다 그렇네요 강지서님께서는요 대학생 오빠 영화 과외를 잘한다고 소문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좀 부끄럽네요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영화 과외 잘 해주신다고 날이 좀 따뜻해서 꽃들도 많이 피고요 또 나무에 연두빛 새싹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파카를 벗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파카 안 입고 왔거든요 저도요 저도요 이제 패딩은 다 넣었습니다 그 모습이 맞지 꽃망울이나 싹이 올라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살짝 춥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좀 가볍게 입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좀 한번 무리해봤습니다 끝까지 pleasant 끝까지 한글자막 by 한효정